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장세기 45장에서 47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포인트 70명이 입애굽해서 430년 만에 장정 60만명이 출애굽합니다. 입애굽의 지도자는 요셉을 비롯한 아버지 야곱 그리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출애굽의 지도자는 모세를 비롯해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입니다. 입애굽 때에는 하나님께서 7년 풍년에 이어 7년 흉년으로 나일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렇게 입애굽과 출애굽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의 기적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번째 포인트 요셉의 울음은 5번 이상 성경에 기록됩니다. 첫번째 요셉은 도단에서 10명의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울었습니다. 두번째 요셉은 애굽에서 22년 만에 만난 10명의 형들을 보고 옵니다. 세번째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동생 베냐민을 보고 옵니다. 네번째 요셉이 유다의 명연설을 듣고 옵니다. 이때 요셉은 울먹이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자신이 형들의 동생인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둘째 두려웠던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셋째 아버지를 모시고 고샌땅에 와서 5년을 머물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다섯번째 울음은 고샌땅에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 얼싸안고 온 울음이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세번째 포인트 야곱의 가족들은 국빈급으로 애굽에 초대됩니다. 뛰어난 정치력의 소유자 애굽왕 바로는 요셉을 위해 그의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초청하고 애굽에 좋은 땅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국빈급으로 초대한 공식 문건의 내용입니다. 첫째 양식을 싣고 가서 요셉 형들의 가족과 요셉의 아버지를 그 수레에 모셔와라.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리고 애굽에 좋은 땅을 주겠다. 둘째 요셉의 형들에게는 옷 한 벌씩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게는 옷 다섯 벌과 은삼백을 준다. 셋째 요셉의 아버지에게는 수나귀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어주고 암나귀 열필에는 길에서 먹을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어보낸다. 이는 요셉이 애굽의 바로와 왕궁 신하들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는지 그리고 요셉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4년 동안은 요셉의 안위가 곧 애굽 국가의 운명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컨디션이 좋고 건강해야 애굽은 계속해서 번영을 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입 애굽은 민족 만들기 꿈이며 출 애굽은 나라 만들기 꿈입니다. 요셉의 꿈이나 바로의 꿈보다 정말 더 놀라운 꿈은 부엘세바에서의 야굽의 꿈입니다. 야굽의 꿈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 탄생을 위한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게 하는 민족 만들기 프로젝트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굽은 22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인 7년 풍년과 7년 흉년 프로젝트에 함께 동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야굽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에 주저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야굽에게는 큰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굽의 꿈에 나타나셔서 입 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져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애굽에서 5년 흉년 기간을 잘 보내기 위해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만들기 위한 430년을 위해 애굽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야굽은 주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이배굽의 지도자 요셉의 출애굽 준비 세 가지는 고샌땅, 목축업, 교육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이 5년이 아닌 430년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야굽으로부터 전해들은 요셉이 이배굽의 책임자로서 출애굽의 청사진을 미리 그려놓았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준비는 고샌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선택은 목축업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식들과 조카들을 애굽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아야 아브라함 후손을 잇는 한 민족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가증이 여기는 목축업을 선택하므로 처음부터 애굽 사람들과의 혼맥을 차단하여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위한 요셉의 세 번째 준비는 교육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예화나 성경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6일 장세기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날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박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생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하려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난한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줄이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량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대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풍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난한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굽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굽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굽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장세기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사계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굽아 야굽아 하시는지라. 야굽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굽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루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이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굽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난한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굽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굽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굽과 그의 아들들 곧 야굽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해수론과 갈미요. 시무원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약인과 스할과 가나한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한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해수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욕과 시무론이요. 스블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야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탄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세레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슈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리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엘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여급당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무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희와 로스와 무빔과 호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엘의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세엘과 구니와 예셀과 신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엘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곱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곱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곱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루에게 아래여 이르기를 가난한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 이다. 하리니 바루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죄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되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 이다. 하소서 애급 사람은 다 목축을 가진 여긴하니 당신들이 고샌땅에 살게 되리이다. 장세기 47장 요셉이 바루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난한 땅에서 와서 고샌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루에게 보이니 바루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대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루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 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루에게 고하되 가난한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우니 원하가 내 종들로 고샌땅에 살게 하소서 바루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 즉 애급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샌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 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 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한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한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한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 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 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 오는지라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메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 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죽게로 돌아가 싸우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 뿐 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절에 죽으리 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 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입니다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 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 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샌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본성 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느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